이건 엄청 커요 여기다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다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가 큰 거야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여기다 흐르는 거잖아요 그 옆 반대쪽 그러면 그릴 때도 그릴 때도 여기만 넓히가 줘 다 그릴 필요 없이 여기가 동그랗게 하고 그릴 drives 가려기 그릴 그럽이 그릴ered 그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